I just said 나는 어떤 그 전략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고 그렇지만 나는 말했다 다음과 같이 I'm going to declare that 나는 그것 소망 내 소망을 선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분명히 할 것이다 I'm going to believe it 그리고 나는 그 소망을 정한 것을 믿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I'm going to act as if it's true 그리고 그 소망이 실현된 것처럼 나는 행동할 것이다 그 소망이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release it 그리고 그 소망은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선언하고 믿고 이렇게 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는 말했다 So I did that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잭 캠필트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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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